안녕하세요 우리 강서삼대교구 우리 사역자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한주 동안 잘 지내셨지요? 오늘도 우리 모교 사역자 조장 우리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중요한 미션을 붙잡는 우리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므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모교 사역자 조장 훈련 받을 수 있도록 또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날마다 믿음의 입을 열고 또 기도의 입을 열고 하나님이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제1, 2, 3 R2C 응답의 현장이라는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237의 현장 또 치유 현장 서밋의 현장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 모든 것 속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 전하는 저와 말씀 받는 모든 사역자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그리스 이름 앞에 결박되고 추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려옴 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고 또 우리의 귀한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우리 62장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우리 62장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지하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성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본부 우리 원단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우리 본부 원단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우리 다랍방 전체의 말씀의 흐름이고 또 중요한 방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또 이 말씀을 우리 대교구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응답받을 수 있는 또 우리 사역자분들이 현장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또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또 원합니다 오늘 본부 전체 우리 2021년도에 주신 주제가 제1, 2, 3 우리 알리투시 우리 응답의 현장을 말하는데 이 응답의 현장은 어디를 응답의 현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함께 응답받을 현장 이 응답받을 현장이 우리 2, 3, 7 2, 3, 7 현장의 빈 곳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응답받을 현장이 치유 현장의 빈 곳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가 응답받을 현장이 어느 현장이냐면 우리 서밋, 우리 서밋 현장의 빈 곳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2021년도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그 원단의 말씀이 성취될 현장이 이 2, 3, 7 현장 또 치유 현장 우리가 서밋 현장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열 때 그 빈 곳을 하나님이 또 채워주신다는 말씀이겠죠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정말 2, 3, 7 현장 속에 또 치유 현장 속에 서밋 현장 속에 내 입을 크게 열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엠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2, 3, 7 2, 3, 7 현장 속에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21년도에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 영적 통신망을 이해하려면 우리 세계 통신망을 좀 이해하면 되는데 세계 통신망이 위성을 통해서 모든 인터넷과 핸드폰과 TV를 통해서 모든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다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가 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 통하기 원하면 2, 3, 7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로 우리가 함께 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통신망의 이 파수꾼의 기도 우리가 2, 3, 7 이 파수꾼의 이 기도의 말씀으로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셨던 마태복음 우리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파수꾼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의 20절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 주었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붙잡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라는 것은 보좌의 축복을 말하죠 이 보좌의 건세,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붙잡고 전 세계를 놓고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전 세계이기 때문에 그 전 세계를 놓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2, 3, 7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2021년도에는요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이 보좌의 축복을 붙잡고 2, 3, 7을 놓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말씀을 가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정말 2, 3, 7 파스꾼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엠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을, 보좌의 건세를 알고 2, 3, 7을 놓고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어떠한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냐면 언약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적인 축복은 무엇을 말하면 근원적인 축복을 말하고 대표적인 축복을 말하고 시대적인 축복을 말하고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말하면서 또 기념비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하고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을 모르고 2, 3, 7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요 반대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우리의 후대들이요 후대들이 노예될 수밖에 없고 포로될 수밖에 없고 또 속극될 수밖에 없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정말 이 보좌의 축복을 알고 정말 한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2, 3, 7 나라를 놓고 기도할 때 정말 시공간을 초호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 또 언약적인 축복을 받는 우리 귀한 사회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러면서 이 영적 통신망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다 영적 통신망인데요 그 영적 통신망의 안테나 다른 말하면 기지국을 말하겠죠 그 안테나가 어디라고 말씀하셨냐면 교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영적 통신망의 안테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이 교회에 무엇을 주셨냐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콘텐츠를 주셨는데 콘텐츠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내용을 말하거든요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내용을 교회에다 주셨어요 그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을 말하냐면 일산판의 언약으로만 전 세계를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어떤 정치나 경제로 그런 것으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은 다르고 또 저기 아프리카 사람은 다르고 유럽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근본 문제 속에 그 속에 오는 불신자 상태의 여섯 가지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있죠 이 속에 유일한 이 근본 문제의 답이 뭐냐 오지 그리소 이 그리소만 답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를 살릴 내용이 오지 그리소고 138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내용 콘텐츠를 교회에다 주셨고요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138의 언약을 붙잡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교육자와 또 중직자와 랩런트가 하나 될 때 이 랩런트와 교육자와 중직자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하시죠 그러면서 이 교육자와 중직자와 랩런트가 237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의 성취가 어디서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우리 2장 1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 마가다라빵 마가다라빵 교회에서 이 말씀의 성취가 일어났죠 138의 언약을 붙잡은 교육자와 중직자와 랩런트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마가다라빵에 성령의 춘만함을 주시고 그 성령의 춘만함 속에 열다섯 개 나라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기 시작했죠 그렇처럼 우리도 정말 영적 통신망의 안테나인 이 교회에서 우리가 138의 언약을 붙잡고 모든 교육자와 또 중직자와 랩런트가 하나가 되어서 원리스가 되어서 2, 3, 7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열다섯 개 나라의 문을 여시기 시작한다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정말 올 한 해 동안 이 2, 3, 7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 속에 응답받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파수꾼 이 파수꾼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미션을 주셨어요 미래에 우리 미션을 주었죠 그 미션 속에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셨던 미션이 뭐냐면 앞으로 보금 안에서 보금 안에서 보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발견하면서 2, 3, 7 우리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정치로 또 경제로 과학으로 또 어떤 정보 정보의 분야로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또 파수꾼이 되라고 말씀을 주었죠 그러면서 우리 붙잡아야 될 우리 사역자들이 붙잡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먼저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올 한 해 동안 2, 3, 7 이 나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인도받게 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 제 RTS 총동문의 방에 그 나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올라와요 뭐 하루에 한 번 올라올 때도 있고 뭐 이틀에 한 번 올라올 때가 있는데 2, 3, 7 나라 한 나라 한 나라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또 기도 제목에 대해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강서삼 대교구의 우리 사역자분들하고 함께 나누면서 정말 2, 3, 7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들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2, 3, 7 나라를 위해서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 한 나라를 알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고 또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들 이런 선교지를 위해서 또 하나님은 기도하기 원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예원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또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놓고서 한 분 한 분 놓고서 기도하기 원하는 거죠 우리가 9시에 정시기도 때마다 그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그 속에서 원하시는 것이 또 국내에 있는 다민족들 우리 지역 현장 속에 주신 또 다민족들 또 그 안에 TCK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정말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사역자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정말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2, 3, 7 현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로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2, 3, 7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치유 치유 현장의 영적인 의사예요 치유 현장의 영적 의사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 정체성을 말하지요 모든 사역자는요 모든 사역자는 영적인 의사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불신자 또 많은 모든 사람은 영적인 환자고요 또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모든 현장은 영적 병원이 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전도의 문을 여시냐면 치유 전도의 문을 여시기 시작해요 아 내가 영적인 의사구나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또 환자구나 또 내가 있는 현장이 영적인 병원이구나 라는 것이 이 눈이 열릴 때 치유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죠 지금의 시대를 보면요 지금의 시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눈에 보이는 많은 질병으로 또 힘들어하고 또 질병을 넘어서서 중독 또 다른 어떤 부분 속에 집착하는 시대가 왔고요 이것을 넘어서서 정신 문제까지 오기 시작했죠 이런 질병과 또 중독과 정신 문제 속에 많이 빠져있는 이 사람들이요 이것을 해결하고자 어디로 가냐면요 무당을 찾아서 구구수를 하거나 또 명상을 하거나 또 심리 치료를 받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치료는 될 수 있지만 결국 무엇이 되냐면 영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돼가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2장 우리 43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 비우고 수리한 그 집에 전에 있었던 그 더러운 귀신이 일곱을 더 데려와서 그 형편이 더 악해졌던 것처럼 이러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신이나 명상이나 심리치료에서 일시적인 치료를 될 수 있지만 그 영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누적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올바른 치유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올바른 치유가 뭐냐면 오래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꿔주고 치유해주길 원하세요 가장 먼저는 올바른 치유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영혼 치유를 말하죠 영적인 우리 치유를 말하는데 이 영적인 치유는요 오직 그리소 오직 그리소를 붙잡을 때 무엇이 바뀌냐면 영적인 신분이 먼저 바뀌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요 또 오직 그리소 속에서 무엇을 바꾸게 오냐면 배경을 영적인 배경을 바꾸게 오면 되는데 그 영적인 배경이 뭐냐면 완전히 지옥 배경에서 천국의 배경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 배경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치유 이 영혼 치유는 오직 그리소 외에는 절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또 우리가 또 우리가 무슨 치유 속에 있기 원하냐면 마음과 마음과 우리 생각을 치유해 나가기 원하는데 이 마음과 생각 속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뭐 염려가 되고 불안이 오고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불신앙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기 원하세요 결국 불신앙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과 생각에 머물러 있을 때 치유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묵상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을 때 그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불안한 마음이 치유받기 시작하고요 또 우리가 무엇을 치유하기 원하냐면 삶 삶을 치유하기 원하시죠 삶을 치유한다는 것은 뭐냐면 현실을 자꾸만 현실을 바라보는데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될 때요 삶이 치유받기 시작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노마서 우리 8장 2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처럼 자꾸만 현실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이루어져럼 우리가 올바른 치유라는 것은 뭐냐면 오직 그리스로 영혼을 치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이 치유받고 또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릴 때 삶이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사역자분들이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올바른 치유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의사로서요 우리 사역자분들이 영적인 의사로서 먼저 무엇을 하기 원하자면 날마다 오직 그리스로 오직 그리스로 붙잡고 또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건세를 누리면서 세계보고마의 언약을 붙잡고 나를 먼저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치유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직 그리스로와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건세를 붙잡고 또 세계보고마의 언약을 붙잡고 누구에게 집중하냐면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이 말 안에는요 모든 답이 이 안에 담겨져 있죠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로와 신분과 건세와 세계보고마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다보면 어떤 답이 오냐면 24시 속에 행복이 오고 또 24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24시 속에 무엇이 오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답을 가지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이러한 행복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무엇이 사라지면 사단이 갖다주는 이 12가지의 불신앙들이요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고 사라지고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또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불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또 우리 안에 정말 있는 우상 또 우리 안에 있는 미신 이런 것들이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치유받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영적 의사로서 나를 먼저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24시 행복과 힘과 답을 얻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만남을 주시기 시작해요 그 다른 사람을 치유한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 문제 속에 빠져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요 보금으로 답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이 원단의 말씀도 영적 의사 우리 치유 현장 속에 영적 의사라는 말씀 좀 듣지만 우리 목해대학원 속에서도 유 목사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대목 속에 예언교회를 꼭 집어서 얘기했거든요 뭐라 말하냐면 정말 예언교회에서 한 사람이라도 영적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정말 포기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있는 것처럼 하나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금방금방 포기한다는 거예요 또 사단은 그것을 알고 끝까지 잡고 있다는 얘기죠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보금으로 답을 주고 이 사람이 치유받고 세워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시대의 응답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바울도 사역 속에 사도행전 13장 또 16장 19장을 보면 어떤 사역을 했냐면 주신 들려있는 여종 또 주신 들려있는 무속인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보금을 주고 답을 주고 치유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치유하니까 하나님은 시대의 응답을 바울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영적 문제 속에 빠져있는 그 사람에게 답을 주는 그 사역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뮤지컬 우리가 이제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뮤지컬 미션이라는 우리 마약 중독 우리 뮤지컬을 함께 봤었는데 대학로 가서 저도 뮤지컬을 보면서 제 마음 속에 느꼈던 게 뭐냐면 정말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마약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런 가정의 문제와 저런 영적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런 현장이 내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되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정말 현장 속의 현장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것이 현장 속에 현장이 있거든요 앞에 현장은 그냥 일반 교회 사역자들이 가도 열리는 그런 현장들 그런 현장 말고 정말 현장 속에 사단이 막아놓은 사단이 감추어놓은 그 현장의 문을 하나님 열어달라고 정말 그런 현장의 문이 열려서 그 사람들을 보금으로 답을 주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뮤지컬을 봤거든요 그렇게 보면서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재작년에 많은 치유의 문들을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그 치유의 문들이 열리면서 하나님은 정말 많은 응답들을 주시기 시작하셨거든요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가 먼저 영적 의사로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힘과 응답을 누리면서 영적 문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금으로 답을 주고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요 신기할 정도로 무엇하고 연결이 되면 나중에는 2, 3, 7 나라와 연결이 되어지기 시작하죠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정말 내가 영적인 의사다 그리고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은 영적인 병원이고 그래서 정말 내가 먼저 그리스로 행복하고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그래서 내 주변에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모든 사람에게 보금으로 답을 주겠다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 서밋 현장에 서밋 현장 속에 우리 그리스로의 대사죠 서밋 현장 속에 그리스로의 대사에 응답받기 원하시는데 그리스로는 최고의 서밋을 말하죠 우리 바울은 무엇을 말하냐면 빌리뽀서 3장 8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로를 알았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은 다 배선물로 여기고 그리스로를 알았다는 것은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알았다고 말씀하듯이 그리스로를 알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최고의 서밋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그리스로 대사 이전에 무엇을 먼저 응답받기를 원하시냐면 서밋의 위치 서밋의 위치와 서밋의 자세를 가지기를 원하세요 서밋의 위치와 자세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그 생각이 서밋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생각이 서밋이라는 것은 뭐냐면 빌리뽀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시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뭐냐면 현실 속에 빠져 있지 말고 또 어떤 사실과 진실 속에 있지 말고 영적인 사실 속에 하나님의 계획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생각 서밋은 뭐냐면 현실만 자꾸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 생각의 서밋인 것이죠 또 우리가 무엇의 서밋 되기를 원하시냐면 마음의 서밋 속에 마음의 서밋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마음의 서밋은 무엇을 말하냐면 빌리뽀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 속에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속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과 마음이 서밋이 될 때요 어떤 서밋이 되기 시작하면 영적인 서밋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영적인 서밋이라 하시는 건 뭐냐면 날마다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답을 얻고 또 기도 속에 힘을 얻고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전도의 방향을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의 생각이요 또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현실을 바라보고 자꾸만 염려하고 불안하기 시작하면요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이 즉위 퀘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우리 마음 속에 그리스 안에 있는 평강이 임할 때 그때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힘을 얻기 시작하죠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의 대사 이전에 이러한 서밋의 위치와 자세 속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연저 서밋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그리스의 대사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 그리스의 대사의 여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재앙을 막는 우리 영적 제사장이죠 또 그리스의 대사라는 것은 뭐냐면 미래에 답을 주는 영적 선지자를 말하고요 또 그리스의 대사라는 것은 뭐냐면 사단을 꺾는 영적인 왕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참 많은 말씀을 우리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들보다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이 그리스의 대사의 여정이 전도의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전도의 축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재앙을 막는 영적 제사장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영적 제사장으로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영적 제사장으로서 정말 내가 전도하고 싶은 그 대상자를 놓고서 눈물의 기도를 하는 것이 시작이고 그 눈물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시간표를 주시거든요 그 시간표를 줄 때 미래에 답을 주는 것처럼 영적 선지자처럼 그 시간표에 가서 무엇으로 복음으로 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단이 꺾이는 영적인 왕으로서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 시작하죠 이 그리스도 대사의 여정이라는 것은 전도의 현장 속에 내가 있는 전도의 스케줄 속에 가장 크게 역사가 일어나는 여정을 말합니다 우리가 서밋으로서 이미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그 자체가 이미 서밋인데요 그 서밋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정말 전도 현장 속에 이 영적 제사장, 영적 선지자, 영적 왕의 이 여정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가 서밋으로서 서밋은 우리 제자를 말하고요 또 이 서밋은 우리 랩런트들을 말하겠죠 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는 우리 사역자들을 말하는데 이 제자들과 랩런트들과 우리 사역자분들이 무엇으로 다 갖추기를 원하자면 서밋이란 것은 뭐냐면 62가지의 이 전도자의 삶이 나의 것이 될 때 서밋의 응답을 받기 시작해요 이 62가지의 전도자의 삶이란 것은 뭐냐면 21가지의 언약을 말하고요 또 우리 5가지의 기도를 말하고 또 7가지의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나의 건 나의 현장의 그 달란트를 말하고요 또 무엇을 말하냐면 9가지의 흐름을 말하면서 마지막 20가지의 전도를 얘기하죠 이 62가지의 전도자의 삶은 우리가 좀 비대면에서 넘어가서 또 함께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면서 말씀 나눌 때 함께 이 62가지의 전도자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나누면 좋을 텐데요 이 62가지의 전도자의 삶이 또 올 21년도에 정말 우리 모든 사역자들의 삶 속에 하나씩 하나씩 응답되고 성취되기를 예수 그리스엠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오늘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정말 내가 237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구나 기도의 파수꾼이구나 또 영적인 내가 의사구나 또 내가 그리스의 대사구나 라는 그 정체성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엠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에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믿음의 결단을 말하냐면 방금 전에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내가 먼저 237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파수꾼이구나 기도의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또 내가 치유 현장을 보금으로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구나 또 내가 서미스의 현장 속에 그리스의 대사라는 이 정체성을 갖기를 원하시구나 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귀한 모든 분들이 이 믿음의 결단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귀한 사역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엠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우리 좀 실제적으로 응답받을 길이에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응답받을 길이 있다면 그 길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90% 이상 우리가 모였을 때 사람의 이야기를 사람의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어쩔 수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의 말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말을 하게 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응답되고 이렇게 성취됐구나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루를 사다 보면 24시 속에 신기하게 우리 마음 속에 어떤 염려와 또 불안 또 우리 마음 속에 어떠한 문제와 시험이 온 것들을 가지고 자꾸만 이것을 24시 나도 모르게 붙잡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염려와 불안과 문제와 시험 속에 24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로 24시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 주에 말씀을 나눈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쪼개서 쪼개서 막 가고 있는데 또 제 몸도 컨디션이 좋지 않아가지고 막 걱정되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이런 마음들이 24시 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24시로 바뀌어졌을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마음들을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바꾸기를 원하시고요 또 무엇을 하기 원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갈등 속에 이 사람이 어때 저 사람이 어때 하는 그런 사람의 갈등 속에 많은 에너지들이 없어지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또 내가 수용하고 그 사람을 초월할 수 있는 그 응답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처럼 매기효과처럼 미꾸라지만 풀어놓으면 안 되니까 매기 한마디 씨를 나서 그 미꾸라지가 오히려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갈등가지라고 사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은 어떤 말이냐면 극률이 여기는 극률의 눈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극률의 눈이라는 것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2021년도 올 한 해 동안 정말 237의 빈 곳, 치유의 빈 곳, 또 서밋의 그 빈 곳을 하나님이 만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정책성이 기도의 파수꾼이고 또 영적인 의사고 또 그리스의 대사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사회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제1, 2, 3 RU2C 응답의 현장 속에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또 영적인 의사로 또 그리스의 대사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 있는 지역 현장 속에 정말 237의 빈 곳, 또 치유의 빈 곳 또 서밋의 빈 곳 속에 정말 하나님이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 말씀으로 확인하고 또 말씀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힘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